오늘은 뉴욕 캐치킬에 위치한 겟어웨이 웨스턴으로 글램핑하러 갑니다. 여행 시작 전 점심으로 쌀국수를 먹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여기는 미세먼지도 거의 없다 보니 화창한 날들이 많아요. 도착했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휴대폰 통신도 안 터지네요. 저쪽 보이는 검은 집이 제가 글램핑할 자리입니다. 집 안 내부로 들어오면 침대 바로 옆쪽으로 큰 통창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7시 체크인 하자마자 바로 불부터 피웁니다. 산이라서 밤이 금방 온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꽃살로 바베큐를 시작합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4시 반쯤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여기는 마을처럼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도 너무 좋지만 너무 어두워서 조금만 돌았네요. 그 사이 완성된 스테이크 마지막으로 남은 장작으로 불멍도 했네요. 마지막으로 남은 장작으로 불멍도 했네요. 아침에 일어나니 비까지 와서 음식까지 챙겨가네요. 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형제죠. 에는 장작으로 불멍도 했네요. 저는 1시 반적이 다 묵도 했네요.